여기는 함덕해수욕장 모래로 만든 조형물 여행설의 도착 여행설정 엉덩이 멈춘중 물이 링크 도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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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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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scending. 물이 진짜 깨끗해 오는 거 같아 우와 조개 따다가 조개 따다가 그러니까 틀리는 것 같아 이게 재주 조개 따다가 조개 따다가 조개 따다가 조개 따다가 조개 따다가 천연 현장 강아지 다음날 꼭 책을 쌓아놓은 것 같지? como 6년 전에 왔던 그 자리 다시 왔습니다. 제주도 주상절리 제주도 주상저기 제주도 여기 내려가 보고 싶죠? 제주도 주상저기 제주도 주상저기 제주도 주상저기 제주도 주상저기 우리가 신혼여행때 저희 칼호텔에서 먹었어요 아... 뭘 호텔? 칼호텔 칼호텔 칼... 근데... 이런게 이쁘다 머리 풀려야돼 진짜... 어... 놔둬 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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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점점 여기 올라오는 거 봐 어